노후준비 20가지를 소개합니다. 노년기는 새로운 시작이자 삶의 또 다른 장입니다. 이 시기를 최대한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가지의 노후준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재정계획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와 의료비를 우려한 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의료보험 및 건강관리에 적절한 의료보험을 확보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유원장 및 재산계획 유원장을 작성하고 재산품배계획을 세웁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적 지원망을 부축합니다. 안전한 주거환경 낙상 위험을 줄이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합니다. 심리적 준비 노후생활에 대한 심리적 준비를 하여 적응력을 높입니다. 여가 및 취미생활, 취미와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영적만족, 종교적 활동이나 명상 등을 통해 영적만족감을 추구합니다. 기술습득, 현대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여 사회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긍정적인 생각 유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삶의 작은 기쁨을 찾습니다. 정리정돈 나이들면 일상의 관심과 애착을 줄이고 몸과 집안과 환경을 깨끗이 해야 한다. 일생동안 누적된 생활습관과 작다한 용품들을 화감히 정리하라. 몸치장 언제나 몸치장을 단정히 하고 체력단련과 무력은 일과로 하라. 채취도 없애고 건강에도 좁다. 대외활동 집안에 집거하기보다 모임에 부디런히 참가하라. 세상 돌아가는 정보 소식을 얻게 된다. 언어절제, 입은 받을수록 좋고 지갑은 열수록 환영받는다. 어디서나 꼭 할 말만 하라. 논평보다는 턱담을 많이 하라. 자기 목, 돈이든 일이든 제 몫을 다 알아. 돈과 인심은 먼저 쓰는 게 존경과 환영을 받는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말라. 포기와 체명건강, 출세, 사업, 가족, 부부, 자식문제 등 세상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경험은 많다. 이제는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체명하는 게 현명하다. 평생 학습되우는 데는 나이가 없다. 컴퓨터 앞에서 언제나 공부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낭만과 취미, 각박한 삶 속에 악만을 가져라. 늘 꿈을 꾸고 사랑하며 함흥과 희망을 가지고 살면 늙어도 청춘이다. 공사평생을 사회의 혜택 속에 많은 신세를 지고 살아왔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이제 남을 위해 베풀며 살자.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버리면 겸손해지고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밝게 보인다. 인생을 달관하면 인경이 돋보이고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누리게 된다.